이번 주 반가운 뉴스는 뭐니뭐니 해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 확정이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예비 타당성 면제사업 23건에 하나로 포함돼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충북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충북선에 2026년이면 시속 230km 속도로 지금보다 2배 정도 빠르게 기차가 달릴 수 있다는 소식. 지역의 수건이었던 만큼 환영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발 뒤로 물러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충북선 이용객을 볼 때 재정원칙을 너무 훼손한 거 아니냐. 지역 균형 발전에 꼭 철도 도로 같은 토목 사업뿐이냐. 이런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에선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제성 위주로 판단하면 답이 없는데 장벽을 낮춰서 수요부터 늘려서 충북선 철도가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든 길이나야 일도 하지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지역에선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은 불편한 논쟁을 꺼내봤습니다. 그만큼 되짚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의 가장 큰 과제는 물론 예산 확보 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데 있겠죠.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이용 수요를 끌어올리는 거. 이제 핑계도 댈 수 없는 과제가 되게 됐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충북선 철도를 고속화했는데 이용객이 많지 않다. 어떻게 될까요? 운행 횟수가 주는 건 물론이고 바라 세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았냐. 이런 비판에 지역의 다른 사업에도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역마다 편리한 대중교통 연결, 도로망 확충, 충북청 북도도 인정을 하듯이 강호축을 따라 다양한 신산업단지와 관광단지를 만들어내는 일. 2026년까지 시간이 있다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부터 서둘러서 준비해야 할 일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13년 전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확정되며 장밋빛 미래로 가득 찼던 오송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역세권 개발은 아직도고 청주에서 오송역 이용하기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세종시 정부 청사와의 교통망 연결도 미리 미리 준비했다면 지금만큼 세종역 신설 요구로 시끄러웠을까요? 충북선 철도 고속화로 충북은 철도의 X축으로 다시 거듭날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제 들뜬 기분을 가라앉히고 웃다 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고민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